우리 말 결국은 외국인 특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 너보다 더 오래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근데 제일 조금 있었던 사람 먼저 보러 가고 끝에는 제일 오래 있었던 레벨을. 레벨 바이레벨. 이렇게 계단, 계단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제일 못하는 사람부터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형이 그중에서. 여기에요 형? 여기 가는 거야. 커피숍에서 기다리자고 했어요. 와 진짜 진한 커피. 제대로 커피. 허! 허! 안녕하세요. KBS 찬구입니다. 아마 저만 한국어 자격증이세요. 아ria. 저거 찍은 사람으로도 3단으로도 1단으로 드릴게요. 허포터커 초초 솟방 뭐라고 하려고. 허포터커 초초초. 솟방 뭐라고 하려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발음을 체크할 거예요. 오! 아, 알았어. 아, 이번에는... 절대음감 아세요? 절대음감? 절대음감? 절대음감 절대음감 최동석 천재라고 하면 네 최동석 천재 최동석 천재 최동석 천재 최동석 천재 아아아아아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오케이 오, 어렵다 이게 개피 두텁? 개피 두텁? 개피 두텁? 네, 제작하겠습니다 쌤? 개피 두텁? 개피 두텁? 개피 두텁? 개피 두텁? 개피 두텁? 아, 또 또? 아, 또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캡피 두텁? 캡피 두텁? 캡피 두텁? 캡피 두텁? 캡피 두텁? 손가락 잡고 잡지 마! 나의 약국이 있으면 손가락이 필요하다! 아이! 자꾸 긁어다 박수다! 아이고! 손가락이야! 넌 이렇게 하잖아! 난 이렇게 해야 해! 너 때문에 정말 맛있잖아! 이게 좀 도움 되요? 계속 올려! 개피 두텁? 개피 두텁? 개피 두텁? 개피 두텁? 개피 두텁? 개피 두텁? może 괜찮 ul? 우와아아아! 손가락 하면ashi 얘가 필요해! 또? 성격적으로 잘한 série designer 쑤갈아 82 잘 돼. 잘 돼. 개피투 떡떡. 개피투 떡떡. 개피투 떡떡. 개피투 떡떡. 거봐! 손가락을 안 써. 저 손 쓸까요? 손가락 써. 손가락이 두 사람. 두 손 쓸게요. 레고. 개피투 떡떡. 개피투 떡떡. 개피투 떡떡. 개피투 떡떡. 개피투 떡떡. 봐봐. 손가락 하면 돼. 손가락 하면 돼. 제가 어저께 스트레스 받을 부분들을 이걸로 풀 수 있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 김치꽁치 짠? 형, 확인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손가락을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차이가 있는지 좀 검증하기 위해서 쌤이 다시 한 번 손가락을 쓰지 않고 손가락을 주머니에 넣으세요. 좀 잘려주세요. 주머니 넣어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들면 안 돼요. 들면 안 돼요. 들면 안 돼요. 아. 아, 진짜. 이건 왜?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 이거 하려고 했지. 아, 이거 하려고 했지. 아, 이거 하려고 했지. 손을 여기다 넣으세요. 그냥 따고 앉아. 양 존다. 양 존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시작. 김치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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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꽁치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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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하지 마세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떡해. 가만히 있어야 돼요. 팩스, 머리 잡아. 머리 잡아줘. 아, 이거 못하겠어. 잠시. 김치꽁치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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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선생님. 아니, 저는 로봇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이에요. 혹시 빌려줄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사람이에요. 왜요, 이게. 아니, 로봇도 안 된 대부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진짜로. 이제 이것까지 하는 느낌이야. 아, 음식이 아니야, 한 번. 시작. 김치꽁치찜. 김치꽁치찜. 김치 괉지찜. 김치꽁치찜, 김치꽁치찜. 어머 one of python.. 과자.. Gene great god. 1. 어디에 앉아요? 그럼 편하게 앉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속담 문제를 풀 거예요. 속담! 속담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돼요. 먼저 맞히시는 분이 이기는 겁니다. 모 없는 말이 모모 간다. 아! 박준영 씨. 뼈 없는 말이 넘어간다. 뼈 없는 말이 넘어간다. 뼈가 없으니 흐물어지니까. 그렇지. 절 없는 말이 주먹이 간다. 절 없는 말이 주먹이 간다. 절 없는 말이 주먹이 간다. 말이 돼요. 아 그래요.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때리고 싶어진다. 네 네 네. 절 없는 말이 하면 주먹이 온다요? 아닙니다. 샘몬 찌리. 사우로. 정 없는 말이 떠나간다. 정 없는 말이 떠나간다. 떠나간다. 아 좋은데다. 진짜.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되는데 정확한 속담 표현은 아니었어요. 샘몬 찌리. 정 없는 말이 그냥 간다. 그냥 가십시오. 그냥이에요. 그냥이에요. 기냥이에요. 예? 어? 그냥. 그냥. 틀렸어요. 그냥. 그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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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그냥 간다. 둘 다 틀렸어요. 점도 아니고 그냥도 아니에요. 정가네요? 아 스모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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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찌리. 스모찌리 스모찌리. 절 없는 말이 정간다. 자. 절 없어? 절 없어? 정간. 여기서라는 말이 뭘까요? 정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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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말 말 말 말. 그 말 말. 이 말. 아니 그게 아니야. 이게 터지 말이야. 이거 말이야. 이거 말이야. 괜찮아. 털. 털 없는 말이. 털. 털 없는 말이. 털 없는 말이. 털 없는 bang Ini... 털 없는 bash.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아니. 털 없는 말이 빨리든 멀 posing. 아니 털 없는 말이 빨리든 멀 아 시녕 crafted 아니고. 진짜 세모찌리 알고 있어. 알 Multimọ nghĩ 도망간다. 아까 너 역시 멋있어. 플레이리새처럼 하는 말이 migadors. 도망가는 거죠. 단아 속담 아니에요? 네? 단아 속담. 한국 속담이지 제주도 속담이요. 여기서 이 말은 중의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중의적이란 말 알아요? 둘 다. 네, 네. 벌어갈 수 있어. 둘 다. 너보빈이. 말. 아, 그냥 말하는 말이야. 달리는 말이라고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에서? 속도. 사랑.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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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없는 말이. 아니요, 한 글자. 못 산다. 다리 없는 말이 못 산다? 한 글자죠, 한 글자. 발. 발 없는 말이. 발 없는 말이. 어딜 가요? 세모 제미. 발 없는 말이. 발 없는 말이. 세모 제미. 발 없는 말이. 발 없는 말이. 한강 간다. 한강 간다. 한강을 왜 갑니까? 저 알아요. 네. 발 없는 말이 업. 구. 간다. 구. 간다. 업. 간다. 발 없는 말. 근데 멋있어. 얘가 하는 거는 잘. 진짜 말 것 같아. 진작 말 것 같아. 은희는 발이 없는 게 아니라 꼭 하세요. 병원 괜찮아. 발 없는 말이 병원 간다. 여러 가지 뜻일 수 있고 끊어 받아야죠. 멀리 가는데 어느 정도 멀리 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약간 촌, 약간 천 킬로미터. 천 킬로미터. 아주 비슷했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 알고 있었어. 근데 아, 999 만리, 만리. 오오오. 가야죠, 맞아. 말리지 않나? 아 근데 너무 갔는데? 북강 북강 너무 멀리 갔는데? 그럼 잘 알아 팔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천 리 간다 아니 제가 했잖아 아니 안 돼 안 돼 누가 이게? 대박 아니 제가 했잖아 느낌 비슷한데 대박 아 안 돼 안 돼 날밉다 내 코가 사유리 내 코가 가짜 내 코가 가짜 내 코가 압자 왜냐면 다 수술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다 진실이 아니다 내 코가 압구정 내 코가 압구정이다 내 코가 정답 압구정 압구정 정답 압구정에서 많이 하죠 아니요 역삼역 적삼역 내 코가 역삼 진짜 두 자예요 두 자 내 코가 크다 내 코가 고끼리 내 코가 너무 넓다 자 이번에는 좀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사자성어 아까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아 이건 사자성어 문제도 사실 우리말 겨루기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뷔를 좀 잘 해야 되는데 땡땡 인간 어! 어 잭슨 잭슨 냉동 인간 냉동 형님 진이 형 냉동 인간 아니요 말이 되잖아 말이 되잖아 말은 돼요 말은 돼요 그러니까 사자성어 안 돼요 이게? 네 저 알았어요 네 천상 인간 청산? 천 천 천 만 그 천 천 천사 그 천 상 천상 천상 인간 네 거 천 천oshan 천 이런 게 fors母에 인간 받지 않은 해당도 있거든요? 검소? 인간? 아닙니다 자 차오로, 차오로 빨랐어요 투명인간 무슨 법인 뭐癒지? 말은 돼요 투명인간도 말은 되는데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박진우 씨 인조인간 인조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인간 그것도 역시 아니에요 힌트 주세요 가까웠어요? 자, 당군. 당군 아세요, 여러분? 아니요. 약자인가요? 군대, 군대? 약자인가요? 군인? 당근, 당근. 그거 당근이고. 일단 뜻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침분도.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 덜이는 뭐예요? 널리. 넓게.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좋게 한다는 뜻이죠. 좋게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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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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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7년 전에 배웠는데. 아, 7년 전에 한국 와서. 네, 제가 어학당에서 배웠는데. 어학당에서. 네, 안 배웠다. 기억을 잘 다듬어 보세요. 그, 그 혹시 그 옛날에 그 장소라고 관여하면 되는 거예요? 장소는 아니고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네. 대학교 이름 중에 있습니다. 건대 인간. 건대, 혼대, 혼대, 서울대. 혼대 인간. 아니, 초강 인간. 고려 인간, 고려, 고려 인간. 연세 인간. 세모 출입. 네, 쌤. 혼릭 인간. 홍. 혼릭 인간. 홍익. 제발 주세요, 기약 주세요. 아, 저거 가자. 혼릭. 써보세요, 써보세요. 아, 예. 홍진아는 대학교 이름이야? 네, 대학, 대학교 이름이 있어요. 그게, 공대가. 자, 보여주세요. 혼릭 인간. 혼릭 인간. 혼릭 인간. 혼릭 인간 아니에요. 야, 밧줄여. 밧줄여, 밧줄여. 이런 거 몰라야지. 하이. 왜. 혼릭 인간. 혼릭 인간. 정답. 뭐야. 아, 이거 깠쟈라. 아, 이거 깠쟈라. 혼릭 인간. 아 진짜 이것도 여러분이 뭐라고 해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 전화 땡땡 정세 자 잭슨 전화 끊기 전화 끊기 제가 예상했어요 아닙니다 전화 연결? 전화 연결 전화 맙소 전화 맙소 맙소가 뭐예요? 아 맞아요? 맙소다 맙소 맙소 아실래? 맙소 이리다니가 틀려 맙소잖아 진짜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차피 또 모르죠? 아니 그냥 약간 사투리인데 전화하지 말라는 그런 전화하지 맙소 전화하지 맙소 전화하지 맙소 아 전화하지 맙소 아니에요 근데 비슷하긴 했죠 전혀 아시는군요 전화... 뭐지? 차로 전화번호 제가 먼저 뜻을 말씀드릴게요 화가 바뀌어서 화가 바뀌어서 화가 뭐다? 오히려 복이 된다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니에요 화는 화를 약간 아 이거 활 아 이거 활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인데 이제 좋은 일으로 변해지는 거죠? 그렇죠 아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전화가 아니냐? 그렇죠 전화 반대 전화 반대 전화 반대 전화 반대 바뀐 전화 반대 전화 반대 아니에요 사울이 누나 되게 잘하는 잘할 줄 알았어요 아 아 경쟁 아닌 거 같았어요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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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 복이 된다 세무치리 아 이게 쉽다 이제 예 전화 복이 복 복 전화 복 위 복위 복위 예 복위 전화 복위 맛있어 아 아 전화 복 위 전화 복위 오 아까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전화 복위 아 이거 이거 쉽다 쉽다 이게 쉽다 아 형님아 진짜 이거 봐주면 제가 한 번에 칠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자 보여주세요 자 전화 전화 위보 위보 전화위보 정답 아 우와 아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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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야 이게 자 이것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잭슨 사기 사기 당함 사기 당함 사유리 사유리 사기 전화 사기는 전화 전화 전화로 많이 사기하거든요 오 사기 전화 보이스피싱 아니죠 사기 맞아 사기 꿈형 사기 꿈형 다 나와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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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꿈은 안 맞아요? 이거는 누군가를 속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살 때 그럼요? 자 뜻을 말씀드리면 사기가 하늘을 찌를 뜻이 높다 근데 그 사기 뜻이 뭔데? 자신감 넘칠 때 기운이 넘칠 때 그 사기 있잖아요 에? 시치 한국어예요? 시치 시치 한 글자만 알려주세요 그렇죠 초성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초성 치유 치유 네 저 사기 승천 사기 승천 승천이 무슨 뜻이죠? 하늘로 승강기기 승천 하늘로 올라간다 네네 느낌이 비슷한데 아니에요 치유 치유? 네 사기 사기 춘천 사기 춘천 어! 사기충천! 자, 쏴요! 사기충천! 사기충천! 충천이 무슨 뜻이라고요? 약간 충처럼 쏘는 거예요. 한우처럼 쏘는 거예요. 사기충천! 잘못 썼어요, 제가. 정답입니다. 똑똑하죠? 우리가 한 분을 알아야 돼. 한 분 알아야 돼. 저희가 3단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저희가 4단계에서 또 최종적으로 만날 분이 있어요. 정말 고수거든요, 이번. 진짜 고수요? 이기셔야 여러분들이 무승자가 될 수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지금 4단계 만나러 가죠? 네, 4단계. 가장 매운 곳. 누구지? 누구 만나 우리? 누구 만나지? 여기 간남이 아닌가? 혜니! 굉장히 많이. 네, 정답. 누가 더 좀 재활을 지지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아, 아. 스케줄을. 네. 사장님, 뭘 잡고. 스케줄이 없으니까 잡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죄송한게요. 스케줄을 매장에 잡아야 돼. 저보고 잡으려면 어떡하냐. 광고를 잡아야겠어요. 개선하고 가요 개선하고. 점프. 점프? 필요 있죠? 미니메이션. 그리고 동양이. 미니메이션. 아, 준비. 위니메이션. 아이씨. 아이씨. 아아. 어우. 아우, 아우. 오, 이거 너무 뜨거워. 오, 뜨거워. 이야, 이거 염도 잘, 잘 눈썹 보네. 아아! 아아! 어허! 나이 먹었다. 아, 이거 큰일 나이 먹었다. 나이 먹었다. 아, 뜨거워. 오, 너무 좋다. 너 나이 먹었다, 이 정도. 그래요? 아, 뜨거우니까, 이거.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아우. 아우, 좋다. 아우. 아우. 이거라면은, 머리탕 장면이 되셨구나. 와아. 조종하고. 네, 수은호 선생님. 모이겠지? 그 다음에, 나하고. 조은호 선생님. 영남이 형하고. 잭슨? 네. 걔하고 모이겠지? 잭슨 됐어요? 없지. 머리탕 집사람들이야. 10분만 이러고 있지, 10분만. 10분만 이러고 있지, 10분만. 아우. 아, 여기서 어떻게, 뭘 저렇게 해야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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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뭘 뭘 들고 has지? 여기, 여기 냉탕에서?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사으로 들어가면 되고 있어. 아우, 이게 sustainability. 우리 들어왔다? 여기 들어오 12개다고요? 여기 들어왔다, 여기 들어왔다. 오오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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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물이 얼음덩을 어 WILD 오잉념k 너무, 멘탱, 너무, 멘탱 너무, 이거. 이거 금대문탈이야, 금대문탈 아 이거 얼음물에 얼음물 빼고 들어가라고 쓰러져라 이거 지금 아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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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야! 윽! 윽! 성남! 시시.. 씨.. 씨.. 이러니당!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요기단 너무 좋아 어 살짝터? 아! 어? 하하하하 하하! 우악! 하하! 오! 가아! 으야! 으악! 으악! 처음으로 잘하고 웃겨. 오우. 오우. 참가자라고 웃겨. 으앙! stop, no! Ah, ay! 야! 우아! 아우 야 배 또 뜨거워! 어우 뜨거워. 어우. 어우예. 어우. 아우. 원팀 물 따기 한번. 물 따기 한번 말씀해 오랜만에? 물 따기 한번. 어떻게 물 따기 못 들어요? 아니요. 물 따기 한 번도 안 말해보세요? 제가 형은 맡고 제가 맡을게요. 앉으세요. 이게 예능의 기본이야? 네. 기본. 워터쇼의 기본의 기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번 부는 거예요. 겁나 막으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게 문딱이야? 야 진짜 마음을 치는 것 같아. 쎄리는 거에요. 저도 마실게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저도 한 번 깔고. 이건 겁을 내면 틀리려면 재미가 없어요. 인사하고 있어요. 이경규랑 선배님하고. 아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아 넷. 야. 아니. 아니. 겁을 내면. 겁을 내면 죄송합니다. 딴 데 얘기를 하세요. 쏙붙이요. 아니 아니 아니. 목욕탕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네. 이 목욕탕은. 미영장. 야 이게. 야. 거블렉이 잘할 거. 거블렉이면 잘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보너야. 몰개 정리는 연예정리가 많잖아요. 반영즈. 이게. 이거 목욕탕이 기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거를 거블렉이면 안 돼요. 위에서 세려야 돼요. 위에서 세려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맞으면 재미있는데 그게 나 처음 당해봤어요 무사랭이래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이 계속 매니저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윽박만 지르고 무거워 한번 제가 거품이라도 한번 발라드리는게 이게 인지상종이고 선후배관의 점 아닙니까? 어우 뭐가 야 이게 백절기야 백절기 야 이거 이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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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피어나가지고 명순이한테 명순이한테 이게 거품치를 받아서 오래 살고 가야돼 예전에는 이병준 선배님하고 눈물짜를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죠. 예전 같으면 경기용은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일부러 안 하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려워하니까 지금은 이제 어려워하는 걸 따라서 그 정도 친해진 거죠. 사실 저희 아버님도 제가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저는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죠. 언젠가 또 다른 후배가 제가 누워있고 저를 시켜주겠죠. 개 Wuorn인데요. relationship 개운한데요? 예. 아 좋아. 물기 좋죠? 아우 귀 погуда deal hundred 출신하는데 집에 가서 대접 좀 해줘요? 누가 내가? 아니 여기 형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가서 우리 누가 차려주고 안 차려주고 그런 게 없어. 그러면? 내가 차려줄게. 요리해주시고 요리? 집도 한번 보여주시고 롤모델인데 10년 후에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10년 후에 이렇게 사는구나 한번 맛빅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보여주세요. 우리 집에서 너를 그냥 봐봐. 그러니까. 진짜로요? 근데 네가.. 가시죠. 그러니까 가자고. 집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계세요? 개들만 있을게 개들만. 오.. 오 크네. 쟤 둘이야. 아우 야야야 너무 큰데. 얘는 저.. 잉글씨 불독이고 얘네 둘은 프렌치 불독이고. 안 물어요? 안 물어. 알았어. 나 봤어. affili하셨어? 야. 예가 오 오 오 오 여기. 남성이 남성이 남성이. 오. 야 물어 야x2 물어 물어. 뭐 patter이 뭐 مت 마시래요? 물어 물어.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아니 저거 너무 큰일난. 얘 너무 큰일난인데. 야 너무 큰일 나. 야 두치야. 왜 그래. 부르면 안 돼 두치야. 야 이거 비상계란 말이야. 야 야. 야 두치야. 야 야 야 아 이거 왜 그래. 야 야 야 아 아파 아파. 야 왜 그러냐. 니가 안 꼽으면 불어버린다고. 야 야 야. 니가 애를 놔줘. 야 안 돼. 야 이거 아니구나. 야 이거 아니구나. 야 나 두치야. 아니 안 돼 안 돼. 어휴 안 돼. 얘만 더 싫어하면 돼.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나 지금 큰일 나. 나 갈래. 두치야. 물어. 야 야 이거 물어. 물어 물어. 하지 마 형님. 물어 물어. 야 너희도 맞지. 아빠 얘가 아빠 매니저 아빠 데리고 있는 거 맞지. 둘째야 이거 둘째야 이거 둘째야 이거. 아빠 심부름 시키는 거 맞지. 어우. 야 야 심각하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둘째야. 둘째야. 야 둘otros. 둘 셋. 본국 때로ci teria, 둘째야? 야 둘째야? 물 cue takie, 너. 형아 이걸 물으라는кое 먹여? 사알로 옵니다 사알로 옵니다. 아니 물릴 것 같은데. 아니 물면 내가 딱 잡으면 돼. 아니 그런데 물을 무는 거 있단 거 아니지. 아니 사알로 옵니다. 이제 흥분이 깔아앉았어. 이제 관심이 없어 얘가. 야 기다리고 있잖아 내려오기도 지금 얘네가. 바로 여기서 찍어봐 여기서. 야 카메라 앉아 여기 찍어봐 얘 얘 얘. 어 얘만 지금 내려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려오면 얘네들이 저기 귀엽게 놀아주려고 기다리는 거야. 아니 얘 지금 막 엉덩이 잡아땡기고 지금. 아니다니까 얘네들이 얘네들은 무는 게가 아냐. 아 뚜치 이리 와. 뚜치를 방에 가둬놓게 그 탈 때 내가. 아 갖다 놔 쟤 어우 트라우마 생긴다 얘. 야 얘네들 항상 하는 게 있어. 손님들이 얼떨마 다는 거. 와 형님. 기다려. 자 맞지? 기다려. 자 기다려. 자 고기 돌리기 가. 허잇. 허잇. 유랑 혜지. 이거. 그거 다는 거예요. 다는 거? 우리의 개대예요 그거는. 우리의 개대예요 그거는.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와 나는 주인이 물었어 주인이 물었어. 얘네들 걔들 안 먹는데. 와 진짜 애들이 와. 왜. 이거봐 이거 당황한 거 봐 이거. 아 안돼 물어 위험해. 야 안 물는데 왜 그래. 내가 비디오를 가. 야 야 야. 야 야 야 뭐 하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죽어 자 이거 쓰고 있어 자 이거 쓰고 있어 자 도시 물어 도시 물어 도시야 물어 오 오 야야야 오 야야야 오우 크래밍이다 야 저거 야 저기 가 빨리 빨리 물었어 나 물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차에 갔다가 됐어 안 돼 안 돼 저만 있잖아 안 돼 안 돼 저만 있잖아 안 돼 안 돼 위험해 안 돼 야야야 야야야 야 야 어디 가 야 큰일 났어 그래가 있어 야 큰일 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큰일 났네 여기 물어봐 여기 물어봐 여기가 잘했어 아 꼬리를 물었냐 머리를 확 물어보라 아 형이 개 불뻔했어요 지금 아 장난치세요 아 큰일 났어 애 다리에 물렸는데 야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니 개를 니 개를 물어가지고 니 개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치야 니 개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 물어 아 그럼 그게 포도야야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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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알고 이렇게 할 걸 알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 걸 알고 걔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그냥 와 한 봤으면 뼈도 묻힐 뻔했네 지금 야 개가 물림을 당하면서 살아야지 아 그러면은 저 큰 개 빌려줘 내가 아는 형 교사견 두 마리 키우는데 여기다 풀어놓을게 물려봐야지 얘 살도 많은데 아 애가 성격을 어떻게 이렇게 해냈냐 애완견이 아닌데 뭐? 애완견이 아니고 애완견이 아니고 얼굴에 애완견이 아니고 약점만 잡아가지고 헐 뜯고 물어 뜯고 호띵치고 와 이야 누가 자기 성격 아닐까 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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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퍼뜨린 걔를 네 마리를 키우네 와 나 두 마리 더 있어 또 있다고요? 어 또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커요? 치아 봐 치아 봐 아이고야 쟤 이 아이를 어떻게 풀어요 나? 어? 얘 어떻게 풀어봐? 치아 봐 풀어놔요? 이거는 뭐고 놀지 얘들아 같이 어? 그러네 또 봐봐 안 물어 얘는 뭐야 또 고양이 아 뭐야 집이 주만지야 주만지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나 고양이 편 안 좋아해 왜 아 고양이 안 좋아해 야 저리 가라 좀 아 물어 없어 저리 가 저리 가 없어 아 왜 그래 형님 뭐예요? 꽃감 꽃감 너 주는 거 너 주는 거 너 주는 거 야 꽃감 먹는다 너 달라보라 저리 가 이거 나만 먹는 거야 아우 야 꽃 아 저리 가 네가 뭘 먹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뜯을 수가 없어 너를 들어갔어 훅수껄 해줄게 훅수 이걸 어떻게 하고 가요 뭐 아니 네가 먹는 동안은 그냥 보고 있어 너네 아 아 아 이 얘기가 먹으면 안 돼 응 꽃감은 먹으면 큰일나 개들은 아우 뭐 하시려고요 아니 저 저 저 저 저 국수랑으로 먹자고 뭘 해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네 미국서에다가 저 뭐지 자치국수 국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 먹으라고 이게 이제 멸치를 좀 볶아주는 게 저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저 이탈리안 좋아하네요 동료라나 크림 파스타 이런 거 크림 파스타 이런 거 형님 저 요리하실 동안 응 거실에 보니까 암마기가 두 대됐던데요 암마해 왜 암마기가 두 대가 있어요 한 대만 있으면 되지 아니 동시에 사용하는 거 거의 없을 텐데 아니 왜 암마기가 두 대가 있어 두 대를 세 세 세 지가 왜 산다 일장님 네 여기 저 암마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이거 이걸 이걸 누구랑 같이 합니까 쌍으로 사면 이거 뭐예요 그걸 얘기해 주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이걸 사서 교대로 하면 되는데 왜 쌍으로 했냐고 이게 이상한 집안이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오 안 해볼래요 아니 어떻게 암마기를 쌍으로 사지 아니, 아니. 오오, 야, 야, 야. 이장님! 이장님!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원래 그래. 대단하겠어. 아니 이거 욕하는 욕... 너무 뒤져버렸어. 야 나훈이 형 가만히 있으면 다시 원치 해. 야 가. 저리 가. 저리 가. 두치 올려줘? 아뇨아뇨. 두치 올려줘. 건들지 마세요. 깜짝 놀랐네 이거. 어우... 종류 넣었어요? 종류? 기가 막힌데? 아 멸치하고. 새우하고. 오! 새우하고. 오! 예림아 어디 갔다 왔어?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아빠 비빔국수야. 아빠가 한 거야? 응 아빠가. 여기 난장판이네. 냉장고 문을 왜 열어놓은 거야? 다 된다. 배고프다. 니 딸이 몇 살이지? 응. 자 9살이요. 나 아저씨 뭐 했냐? 초등학교도 안 했지? 아저씨는 민서, 민서 맞죠? 응. 민서랑 친하세요? 친하지. 우리 9살 때 친했나? 근데 어디 하면 아빠가 이경규라는 거 사람들이 얘기하지? 아 그럼요. 그럼 그때 기분이 어때? 난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 민서가. 특히 또 아빠가 좀 이상해, 이상해 생겼잖아. 그러고. 어디 하면 넌 아빠 경명수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어땠어? 나쁘지 않았지?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네. 괜찮네. 괜찮네. 어쩐지 똑같이 생겼거라 이러면 기분이 나빠요. 어쩐지 똑같이 생겼거라 이러면 기분이 나빠요. 어쩐지 똑같이 생겼거라 이러면 기분이 나빠요. 진짜, 진짜 나랑 떼어내네. 왜? 지금 9살이잖아. 네. 그럼 10년만 있으면 선여다? 뭐 하나만 한다는 얘기를 해요. 19살이면 10년만 있으면 19입니다. 그게 세월이 진짜 빠르다고. 그렇죠. 지금 이제 계속 유지하셔야 저랑 아빠가 더 관계가 안 되실 수 있을 거야. 아빠 방법 좋잖아. 아니야. 방송할 때만 얘기하고. 네. 방송 딱 끝나면 안 얘기다. 방송용으로만 해. 왜? 왜 대화를 안 해? 할 일이 없어. 우리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대화하는 자체가 싫어. 얘가 무슨 생각을 하니? 난 잘 몰라 진짜. 연극영화과 간다 했을 때도 앉혀놓고 네가 왜 가니? 안 물어봤다니까? 그러면 맘대로 하라고. 네가 하고 싶은데 하라고? 맘대로 하라고 맘대로. 저 얘기하는 걸 못 봤어 내가. 공연 때 한 번도 소화 안 했어. 왜? 서로 창피하지? 네. 우리 애도 친구들끼리 있는데 자기소개하니까 자 다음 민사 소개해봐. 아빠 가! 내가 안 보고. 이게 보통 내가 저 언덕 넘어갈 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그때 하는 것 같다고. 가족 앞에서는 더 민망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아빠는 인생 모든 게 딸이야. 얘네 봐. 진짜 나도 그래. 난 이렇게 딱 해. 하나 보고 산다니까. 그게 큰일이 된다니까. 나는 우리 애가 시집 안 갔으면 죽겠어. 시집 안 갔으면 모르겠어. 내가 그래. 시집을 모르겠어. 그냥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쓰면서 살면 되지. 야연스럽게. 아빠가 그거? 그냥 그거 쓰면서 살면 되지. 뭐라 가서 고생해. 우리 딸을 통해서 민스를 바라보라고. 그거 보여 민스가. 아직까지도 그냥 스케이트 타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게 오래 안 간다니까. 금방 스케이트를 안 타. 그리고 금방 금방 네가 들어와도 안 나와. 어디를? 집에서? 밖에서. 안 나온다니까. 너도 이제 곧 시집 가야지 좋은 남자 만나면. 시집 가니? 아빠 같은 남자 어때? 아빠 같은 남자. 아 저는. 왜? 절대 아빠 같은 남자랑. 멋있잖아. 그래도 얼마나 멋지니. 자기 남편이.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인데. 최고의 코미디언이어도? 최고의 남편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 야 최고야 코미디언니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최후의 남편이 돼? 어? 코미디언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너 제발 그것 좀 하지 마. 창피해 죽겠어. 왜 창피해 죽겠어. 왜 창피해 죽겠어. 왜 창피해 죽겠어. 왜 신뢰는 건데. 이건 더 창피했어. 아 이거. 얘 뜻이 안 하잖아. 아. 얘가 아까 물어봤어요. 얘가 아. 내가 우리 집에 키우는 포도라고 데려왔거든. 네네네. 야 얘네한테 물려 죽을 뻔했어. 아이고. 다리를 물들어니까. 걔 우리 집에 며칠만 둬봐봐. 왜. 아주 그냥 피투성이 돼. 며칠만 되다. 피투성이 돼서. 그 걔를 뭐 알아볼 거야. 근데 나를 돌아봐 하실 때. 원래 아저씨가 아빠 되게 무서워한다고. 아 무섭지 무섭지. 네 근데 그거 처음 하실 때는. 괜찮으셨어요? 마흔 다섯이 넘어가니까. 그렇지. 무서울 게 별로 없어. 인생을 어느 정도 아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니까 되게 내 맘에 안 좋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던.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 이경규 형. 우리가 우르러 봤던 분이. 내가 뭐라고 하면. 아 왜 그래 이런. 보면서. 참. 많이 내려놓으셨구나. 이제 이 바닥 뜰 때가 됐구나. 아무튼 농담이고. 계속 이건 뭐. 신동엽 다 경쟁이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외로이 혼자 이렇게 되셔가지고. 정신이 나가고. 비빔국수 해가지고 지금. 이게 네 모습이 될 수도 있다니까. 독고 노인이야? 이게 가족들이 다 산다. 같이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독고가 안 되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독고 형제라. 독고 형제라. 아저씨 아직 또 디제잉 하세요? 나도 그 집에 계속 계속. 저는 한 번 뵀어요. 아 진짜? 왜? 아 진짜? 어 이게. 그랬구나. 원래는. 처음에 돌아냐? 어 그랬어? 맛있게 잘 됐네. 이제 3월 중순에. 네. 내 클럽에서 한번 스피닝이 있거든 플레이. 어 내가 초대했고 올래? 어 그럼 저 너무 감사하죠. 어디냐면 어디. 어? 어디냐면 어디. 어디가 여기. 아 예 좋은데. 어 그러니까. 내가 탭을 빼고 또 와. 맥톡도 있다며 해야지. 제자척. 야 너도 스피커톡에 올라가고 그러니? 아 스피커톡은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감전의 윤이 있어서요. 아 그래? 예전처럼. 예전 형님이 지금 나이트클럽에 착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 3월 중순에 거기 플레이 하거든. 어. 한번 초대할 때 와. 친구가 두 명 데리고 와도 돼. 술 좀 먹어? 예? 술. 무슨 술집이에요. 여기 술집이에요 여기. 아니 나이 넘으신데 지금. 그것도 있어? 뭐가요? 브루스 타임. 굉장히 피곤하네. 브루스 타임이 있었죠. 그러면요. 100% 무조건 댄스비즈만 계속 나와요. 노래가 쉬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 그러면? 음악이 지치지 사람은 안 지쳐요. 중순에는데. 왜 240%을해요? 20분 디즈코hun이는 10분 브루스 타임. 뭐 스탑이라는 노래 있잖아. stop. 피포. 오우오오. 유 캔 스탑 피포. 그러면. 언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옛날에는 이런 첨점스럽게. 우리 때는 진짜 조잠스러웠어. 막 이렇게 춤을 추잖아. 춤을 추던데 브루스타임 올 때를 안단 말이야. 애들이 갑자기 모여. 이뿐일지. 딱 이따가. 딱 이따가. 브루스타임 딱 나가더라. 그러면 이따가 딱 잡아. 한 대여섯 명이. 한 명을? 그렇지. 그런데 이따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여섯 명이 달려가잖아 이렇게. 거기서 끝까지 무식한 놈이. 그 이자가 무너스 춘다니까. 그 형이죠. 그 형이죠. 아 자연스럽게. 한 번 춥시다. 띠용 띠용. 눈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띠용.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못 봤어요. 몇 평이야? 못 들어봐. 몇 평이야 뭐야. 몇 평이야 평수가. 7평수가. 한 7,800평은 되지 않을까? 7,800평이면 되게 큰데. 그죠. 아니 모두 가게 보러 오셨어요? 아니 모두. 단체 손님이에요? 아니 우리 형이. 술을. 예. 아 왜 타. 야 맥주 3개 하고 앉아라. 이게 딱 세팅이 돼서 나와서 딱히 찾을 일이 없어. 맥주 3개. 과일 하나. 맥주 3개 과일 하나. 맥주 3개 과일 하나. 맥주 3개 과일 하나 양잔벼. 세팅이야. 거기 이제 고생 놓고 춤추고 노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BPM에 128에 마셔가지고. BPM? 네. BPM은 RPM 그런 거 아니야. 아 BPM은 RPM이 아니고요? 2PM 뭐하는 거야 그래. 깝꼬! 깝꼬니! 그러니까 그건 2AM이구나. 새벽 2시까지 넘겼다는 건가? 2AM이구나. 2시부터 시작이에요. 새벽 2시부터 시작이에요. 클럽이? 네. 새벽 2시에 이제 제일 재밌는 거지. 우리 때는 12시 들어가면 새벽 5시까지 못 나와. 왜요? 통행 금지. 아니 무슨 호랑이 담배 피우던 얘기를. 아 진짜 그랬다니까? 옛날에 제 돌잔치 오신 거 생각나세요? 돌잔치 왔을 때. 그때 갔을 거야. 왜냐면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야 되는 분위기가. 가감적으로. 가감적으로 아니고 어떤 우리의 우상인데. 우상의 공주님이 태어나셨는데 안 갈 수가 없지. 그래서 거의 다 갔을걸? 근데 이렇게 벌써 세월이 지나가지고. 너랑 나랑 클럽을 가는 거야. 형님 국장님 아래요? 같이 춤추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같이. 근데 그 부르스 타임보다 더 힘든 게 부비부비라고 있거든요. 부비부비인데 그냥 근데 그거는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네가 부비부비하고 바람을 잡는 거지. 아니 바람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왜 바람을 잡아요. 우리는 음악만 트는 거고. 제가 음악을 트는 데는 보우 셀프 존이 있어요. 존이 있어? 네. 아기들 논거처럼? 아니 그런 존이 아니고요. 그런 존이 아니고요. 아티스타들. 하나의 시티가 나와요. 사람들이 목 기어오러 온다 이게.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클럽어들한테 짜증을 하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수를 악수를 하자고 그래. 이렇게 악수를 하자고 그래. 악수를 하자고 그래. 악수를 하자고 그래. 악수를 해. 네. 확짝 당기버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개발한 게 있어. 뭐요? 악수하자고. 어이! 아유경씨! 아유경씨! 이렇게 아유경. 이렇게 아유경. 이렇게 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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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방이 있네? 나만에. 아유경. 아니 진짜 난 여기가 창고인 줄 아는데 창고가 아니네. 창고 아니야. So I'm listening for the weather to predict the coming day All thought of expectation to the weatherman You know it doesn't really matter 형수야, 여기서 자는 거야 아차 어? 어? 좋다 남자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지트 예 그동안 적었던 시나리오들이야 아 어우 딱딱하네 좋다 사이가 뭐잖아 좀 이거 운동 도구 아니야 여기 낚시트 했잖아 낚시 타고 이게 제일 행복해 낚시 출판소에서 낚시책을 갖다 줘요 그럼 이걸 보관해 있는 거야 이걸 보관해 가지고 아 낚시치 있고 돌아올 텐데 보고 있는 거야 아이고 진짜 저렇게 안 되더라고 정말 노력해 드리겠다 안 되더라고 노력을 해 하 이게 좋아진다니까? 그게 문제라고 이게 최고의 문제는 이게 좋아진다는 사실이야 아 아이고 우리 사람이 너무 재난한 거 같아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내려와 가지고 혼자서 여름라 아휴 숙근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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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야 너도 이렇게 돼야 왜 그래 미리 보란 말이야 너 분명히 50 중반 넘어가면 나처럼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 하아 이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내겠네요. 이렇게 안 되도록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편해진다니까. 그게 이제 나를 본 거지. 나도 옛날에 안 그랬어. 근데 여기 서서히 지하에 내가 이렇게 서 가면서. 그러다 진짜 지하에 들어가게 돼요. 나를 여기서 나를 돌아본다니까. 올라가시죠 형님. 좋지. 아니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스태프들이 있는데 불을 다 꺼버리시면. 올라오세요. 경기 형님 댁에 와서 저의 미래를 봤습니다 미래. 10년 후에 내가 정말 저렇게 비싸게 되지 않을까.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 가족들과 또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예. 저희가 내일 CF를 찍어야 돼요. 어 뭐 뭐 뭐. 그거 찍으려면 오늘 준비를 좀 하실 게 있어가지고. 내가 엘스의 구슴이다. 너는 살아있는 키밥뚜껍이 너무나 산만 tub Dieg. 여덟 머리카락 발견했지? 이게 네 옷이라고 생각해? 너무 커! 너무 커! 상표 때! 상표 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붉은색! 붉은색! 붉은 눈꺼비! 나도 더 붉은 눈꺼비! 이거! 하나 rugged다! 하나 먹으십니까? 아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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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거에요? 아휴! 아휴! 형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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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하시는 거에요? 아 준비 되셨어요? 자 타십시오. 자 광고 촬영입니다 오늘. 어 그치 알았어요. 아 이거 안 되나 나 모르겠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가십시오. 어제 그 느낌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니 기억은 뭐 다 날라갔지 뭐. 아니 젊었었더니 다 딱 붙어 있는데 다 날라가고 그러지 뭐. 그래도 형님 어제 그 친구 이름은 기억나세요? 어? 어제 그 친구 이름이요? 어. 기억나세요? 파트키? 파트키가 아니고 대를 시작합니다 대. 베프콘. 베트콘. 베트콘이 아니고요. 베트콘. 다들 그렇게 부르세요. 베트콘. 베프콘, 베트콘 다. 여러분들 부르시면 됩니다. 대. 네 대. 베트콘. 베프콘이 어제 열심히 가르쳐줬잖아요. 아 열심히 했어 그 친구. 다 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고들 해요. 네. 확인해 주세요. HOLYlike, 3llan세 올린тиров기. 으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전동교 대략처럼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 준비하고 왔습니다. 우선 저희 컨셉은 이번에 잡지 촬영하셨던 이미지가 너무 좋으세요. 이것도 이제 제가 기획을. 저희 이번에 컨셉은 금융의 절대자. 금융의 갓바덕. 그러면 메이크업을 하러 가시죠. 2. 연기와 함께. 2. 연기와 함께. 눈치. 엄청. 내 이름은 송혜 금융거래 원해. 다른 건 잊어버려. 하나만 기억해. 이게 대사예요. 송혜, 금융거래 원해. 아, 금융거래 원해. 다른 건 잊어버려. 다른 건 잊어버려. 하나만 기억해. 이게 송혜 랩이에요. 내 이름은 송혜. 금융거래 원해. 다른 건 다 잊어버려. 하나만 기억해. 아, 무서워. 그거예요, 형님. 조금 왜 잊어버려. 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왜 우세요, 이거. 뭐 누가 왔다고? 누가 왔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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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딘딘. 오, 딘딘. 오, 딘딘. 오, 딘딘. 오, 딘딘. 나도 모르게 고개가 90도 그대.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거 좋은 거야. 아, 선생님. 너무 좋으시네요. 오늘 그래서 랩을 하셔야 하니까. 아, 맞아요. 딘딘이 랩 좀. 아, 선생님 파트는 이거예요. 내 이름은 송혜. 형님, 아까 연습했잖아요, 저랑. 내 이름은 송혜. 금융거래 원해. 오, 오.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 어, 나보다 더 나아가셔. 어떡하지? 오, 큰일 났다. 딘딘보다는 안 돼. 큰일 났다. 제가 엔진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MC 구순이라고 앞으로는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MC 구순이라고 불러요? 제가 MC 구순이라고 불러요? 그냥 불러봐, 불러봐. 아, 왜, 왜 저까지 죽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MC 구순이라고 부르니까. 자기가 혜 형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리고 그루브도 좀 타시고요. 그룸부? 응. 그룸, 그룸. 아, 그룸 타시는구나. 아니, 이 정도면 딘딘. 프리스타일 랩으로 우리 MC 구순의 지금 랩, 그루브, 여러 가지 스웩 이런 게 어떤지를 프리스타일 랩. 뭐 쉽지 않은 부탁이지만. 아나운스 형 아니죠? 1대 100에서 몇 동안 왔는데? 그렇죠? 되게 다르다. 3류가 1류 됐지, 요새. 아, 올라가야죠?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짧게 해서 한번, 자. 감히, 감히 한 곡 올리겠습니다. 감히, 감히 한 곡 올리겠습니다. MC 구순 타는 구름 너무 좋아. 듣기 좋아. 근데 I gotta go. 저는 올라가야 돼. 촬영하러. 하지만 잘 느꼈습니다. 당신의 구름, 구름, 구름. 오늘 촬영 부릉, 부릉. 빨리 끝날 수 있기를 나는 기원해요. 형님 이어서. 형님 이어서. 형님 빨리 가야죠. 형님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형님, 아니 형님 이어서 랩. 빨리 저, 딘디를 이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빨리 빨리 가서 준비해서. 좋아, 좋아. 촬영하도록 해. 나는, 나는 이거 준비해야 돼. 해야 돼. 예. 아, 이거 잘했어. 아, 이거 잘했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딘디디 잘했어. 재미는 그냥 가자. 이 형님은 너무 선생님한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친하시구나. 매니저 알았어요, 매니저 알았어요. 매니저 알았어요. 아, 매니저 알았어요. 친해. 아, 깜짝 놀랐네. 친해서. 아은, 아은이신 분한테 이렇게. 아, 멋있다. 그래서 먼저 올라오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촬영 잘하고. 오케이, 알았어요. 내 이름은 송해. 내 이름은 송해. 내 이름은 송해. 금융거래. 뭐? 뭐? 금융거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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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원해. 원해. 금융거래 원해? 다른 건 잊어버려. 하나만 생각해. 기억해. 기억해? 네.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시작. 다른 건 잊어버려. 하나만 생각해. 하나만 생각해. 기억해. 아, 기억해. 생각해. 기억해. 다시 한 번. 시작. 내 이름은 송해. 금융거래 원해. 하나만 생각해. 기억해. 몇 번을 말씀 드릴까, 지금. 일부러 생각해. 그래. 맞다. 아니, 생각해. 어우, 내가 속 터져, 진짜. 네가 뭐라 그러나 한번 해봤자. 아니, 몇 번을 들리시는 거예요, 지금. 형님. 다시, 다시. 뭐 또 하란 얘기야. 다시 한 번. 내 이름은 송해. 한 번 더. 시작. 내 이름은 송해. 금융거래 원해. 다른 건 잊어버려. 하나만 기억해. 그렇죠. 다른 건 잊어버려가 아니고 잊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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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기억이 안 나. 형님 지금 기억 안 나는 거. 그게 잊어버려. 아니, 듣는 사람이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안 돼. 이건 안 돼. 네가 뭐 한글 학자냐? 내가 뭐. 하나로 사안이에요. 네가 문법 학자야? 아니, 문법 학자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럼 다시 한 번. 내 이름은 송해. 금융거래 원해. 다른 건 잊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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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건 잊어버려. 자꾸 우리 다 잊어버리잖아. 아, 참. 가만히 있었는데요. 왜 가만히 있어. 얘기를 해줘야지. 무슨 얘기를 해줘야.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얘기를 해줘야. 해줘야지. 알았어요. 내 이름은 송해. 금융거래 원해. 다른 건 잊어버려. 하나만 기억해. 기억해. 야. 이렇게. 야 왔다다. 이게 뭐 이제. 더 이상 있는 건 아닌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들어갈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들어갈게. 아, 난 예고 만지고 미치겠어. 진짜. 한 번만 더 할게. 아이고, 자꾸만 뭐 쪼가리고 대인평을 해. 약간 이렇게 멈칫멈칫하셔서 그래요. 아이, 잠깐만. 그거를 모르는데 쫙. 시작. 내 이름은 송해. 금융거래 원해. 다른 건 잊어버려. 하나만 기억해. 이야. 완벽해. 퍼펙트. 오케이. 박수 치는 거 처음 봤다. 아, 지금 다 완성이에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형님. 형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 선생님 오시기 전에 리허설 겸으로 찍어봤어요. 음악이 나오면 선생님은 처음에 이렇게 리듬. 형님, 그룹 아시죠? 그룹. 그룹. 어제 한 거, 그룹 타는 거. 그룹 타길러. 내가 MC 구슬이다. 내가 MC 구슬이다. 이런 느낌으로. 형님, 그룹 기억나시죠? 그룹 타는 거. 리듬에 박장은 맞히시면 돼요, 형님? 아, 나이 연구하고 있다. 좀 얘기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시고요.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손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형님, 이거 어제 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손. 형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위로. 그렇지. 지금 동작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동작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동작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동작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동작이 좀 컸으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야, 이거 무슨 해, 가나?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 가요, 아주. 아, 좋습니다. 오케이. 아, 좋았어요. 와.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미치고 잘하셨어요? 네. 래퍼가 있었어요. 네. 이거 어제 한 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아, 용수철도 래퍼 흔들어보면 잘 움직이는데. 네. 아유, 진짜 웃김 있었어요. 하하하하. 우정이하고 그렇게 호흡을 마치면서 안 해줬으면 오늘 뭐 이게 뭔지 하고 뭐고 다 못 쓴다고 일을 날 뻔했어요. 여기 호흡이 왜 그렇게 소원하고요? 구조여 어디왔어? 응? 그러면 아예 불 지르란 내? 퇴근한 거 아니야? 아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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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낄낄빠빠라 그래가지고 아 빠질 때구나 하고 빠진거 아니에요 지금? 낄낄빠빠빠 빠질 때 빠지고 낄때 끼라니까 이거 빨빨 낄낄빠라잖아 낄빠빠빨 낄빠빠빨 낄때 빠지고 빠질때 끼고 우정은 우정이 형보다 제가 낫죠 아유 낄낄빠빠요? 아직 초보자가 돼왔어 진짜 어디있어요? 머리카락을 만나러 간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하나 발견했어 긴거? 여자꺼? 여자꺼니까 내가 그러지 남별꺼면 내가 뭐로 얘기하나 지금 만나러 간거 아니에요? 선생님 일 안보고 지금 간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그래 전화해서 행복은 그렇지 아유 넌 봐라 형이 시계 좋은거 차셨나요? 응? 진짜 이거 래퍼들이 차는 시계인데 부자 래퍼들 응 이게 좋은 시계인데 이게 부자들이 찬다고? 네 부자 래퍼들 선생님 이거 막 그렇게 함부로 빼주면 안돼요 진짜 네? 말을 좀 못 가요 아 아니에요 말을 좀 못 가요 아 아니에요 아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얼마짜리니 이렇게 막 주세요 아니 말도 안돼요 잠깐만 말이야 선생님 한번 차 볼까요? 잠깐만 말이야 선생님 한번 차 볼까요? 잠깐만 말이야 선생님 한번 차 볼까요? 와 이거를 어이 어이 야 이걸 아 뭐 둘 수 있어 아니 선생님 좀 이따가 조우종 형님 오면은 한번 줘보세요 좋아 야 너 가져라 해보면은 진짜 가지면 진짜 낄낄낄빠빠야죠 진짜 그쵸? 조우종 주면은 아이고 이러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러면서 시계는 뒤집어버리더라구요 그걸 빨리 하죠 형님 저 찾으셨어요? 찾았지 뭐 필요한 거 있으셨어요? 아니 필요한 거보다도 이제 그동안 수호도 많이 하고 그동안이요? 네 아니 뭐 그동안이라 그래서 뭐 그냥 꺾어지는 게 아니고 예 예 뭐 선물이나 하나 줄까 해서 저한테 선물을 주신다고요? 그럼 그럼 별거 아니지만 뭐 형님 거짓말이죠? 여기다 가죠 여기다 가죠 네 여기 가지라고 이걸 저 주신다고요? 응 이거 이거 명품이시가 아니에요? 명품이야 네 알아요 알아요 엄청 유명해요 래퍼들이 차는 거 이거를 나를? 진짜? 웃겨봐 형님 시계도 좋은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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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시계 버려 이쪽으로 버리시면 돼요 아니 버리고 야 이거 와 이것도 버릴만한 건 아닌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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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왜 네가 가져가 가져가 아 일단 차 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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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진짜 주시는 거야? 진짜죠? 아니 그럼 진짜지 내가 왜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해? 이 바쁜 세상에 아니 형 왜 저를 이걸 왜 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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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뭘로 가플 거야 어? 아 형이 진짜 아니 느낌이 다른 사람 같아요 네? 다른 사람 같지? 맞아 맞아 야 이거 진짜 오 형이 진짜 가지시네요? 어? 아 주신다는데? 어 이 형님이 네? 어 이 형님 네? 아까 저한테도 아까 저한테도 주셨는데 저한테도 주셨는데 제가 아 선생님 이거 어떻게 봤을까요? 야 그럼 좀 있다가 우조 주목이 되게 얘는 뒷주머니에 넣을 거야 아유 참네 야 이걸 하나 그냥 야 진짜 치사다 알았습니다 그러냐 이거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누가 뺏어? 뺏기는 지금 가져가셨잖아요 아니 그것은 주니까 그렇지 이게 주니까 그렇지 끝난거죠 진짜 실컷 실컷 형님 저 사진 찍네 사진 구름 타는 거 네 구름 탄다는 얘기하니까 좋은가 봐 형님 나이 90에 구름 타는 분이 형님밖에 없어요 진짜 딘딘 맞지? 그러니까 야 구름 타는 거 원래 우리나라 건데 미국에 무슨 상관이냐 구름요? 그럼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왕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 지리산에서 20년을 자주 삽니다 컴온 비아비가 다가서서 아하 슬겨가 빠진 거이 예 그 슬겨가 부터서 양도 시급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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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랩 나오.. 드디어 형님만의 랩이 나오는데요 프리스타일이었죠 프리스타일 와 진짜 선생님 엄청 복귀시네요 아 귀가 진짜 귀 미남 형님.. 형님 귀 한번 만져봐 아니 그건 안 만지는게 내가 허락해주는 거야 아니 왜 이러세요 진짜 내가 허락해주는 거야 만져봐 어떻게 선생님 귀를 진짜 복귀니까 한번 만져봐 구름드는 구름드는 아무나 못 만지는 아무나 못 만지는 오오 오오 완전 와 나 선배 선생님 귀 만졌어 고기 간다니까 오 대박이다 내가 이 논란 소음 왜 어떻게 이렇게 두툼해? 우와 야 오 대박이다 여기서 내 이름은 송혜 고구를 그 모양을 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얼굴이 너무 웃음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약간 대부분은 약간 그어마잖아요 카리스마 그쵸 하나 둘 셋 끝 다른 건 잃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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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재단해 기억해라 그려 몇 번을 말씀드리고 까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 이름은 송혜 금융노래원에 다른 건 잃어버려 하나만 기억해 원하는 걸 말해봐 대답은 간단해 잃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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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상이셔 내가 자꾸 웃어 그치 형님 저 보면 약간 인상 많이 쓰시잖아요 저를 보세요 제가 잔소리하는 거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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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족이 많이 그냥 생각하면 된다 예예예 저게 우족씨를 생각하면서 예 예 저도 생각하세요 맥돌에다 갈아 네 맥돌에다 갈아 갈아요 갈아요 제발 둘 앞에 김혜수 손바닥이 있어요 아무도 없고 손바닥 맞았어 그때의 분노 그치 얼굴 꼬집을 때 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넌 하루깡아지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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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원하는 걸 말해봐 대답은 간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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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걸 말해봐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잘하시네요 약간은 저를 좀 질려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뭐 저는 저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 거라서 형님이 이게 제일 바람직한 관계인 것 같아요 우종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오늘 랩으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그래 아니 그건 랩으로 내가 못하지 지금 이제 옆에서 해줘야 되는데 즉성 랩 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